안녕하세요. 타이거토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밤이랑 블라이그랑 아밤이랑 반짝거리인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픈을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오픈했어요? 네. 오픈자 이거. 오 이거 500점짜리. 300점하고 600점짜리 뿐이 없는데 이거 500점짜리네? 우와 신기하다. 근데 고래. 고래 동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거 봐. 좀 변신해요. 우와 멋있다. 자 우리가 불을 꺼야지. 잠깐만. 불 끄고. 우와 멋있는데? 자. 또 다른거 열어보자. 블라드야? 여기 두개를 비교해 볼게요 아빠가. 자 두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나오는게 없어요 얘는.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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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 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블러드. 자, 뭐가 다르지? 거의 비슷하다, 그치? 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자, 긁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스트. 마지막 남았어요. 마지막, 아반. 자, 여기 있어요. 아반은 고릴라네? 고릴라 코인이네? 네. 보여드리자. 자, 고릴라입니다. 자, 볼까? 네. 어디있어? 어, 어딨어. 동네여, 여기 있잖아. 하나, 둘, 둘, 셋, 셋. 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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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빈다. 우와. 안 떨어졌네. 어, 자, 보자. 안 떨어졌네. 어. 자, 아반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아반을 갖다가, 자, 해보자. 아빠한테 줘봐. 바빵. 자, 아반. 한 번. 안 떨어졌네. 지금 불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멋있는 멋있는 워칭카를 놀아봤습니다 재밌었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